와따마 짭댔다 짭댔스 이게 많은 짓이고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당장 일 났어요 지금 완전히 포탈을 맞았습니다 헬프미 헬프미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물린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짭댔습니다 지금 잠이 올 때가 아닙니다 당장 일 났어요 지금 3대 지수는 금복을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전수가 2.38 급락이 났고요 나스닥은 무력 4% 급락을 했습니다 심을 S&P500은 2.81 급락이 났고요 필라데피의 반도체 지수는 4.38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짭댔습니다 denominator 아따마 스테레스 스테레스 여러분 지금 컨셉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든요? 실제 발표 어떻게ılar? ith market까지 났나? 아니 먹고 러시아 햇산이 냈다? 왜이라나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시십니까 나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상하이 봉쇄에 이어 배지 봉쇄를 한 대 해가지고 경기 침체련의 급락을 낳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마치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장마방 끝나고 실적 발표 마이크론 구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건 아니잖아요 아 혈압이야 아 두통이야 여러분 살려주소 살려주소 오마이갓 오마이갓 헬프미 헬프미 아 드디어 망했습니다 드디어 망했다 와 진짜 웃음밖에 안 논다 웃음밖에 안 논다 와 현대제가 보유하고 있는 조목들입니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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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6% BU 엘리트 마이너스 68% CBR CW EV 마이너스 40% FAS 마이너스 25% 빅테크 종목 FNGU 마이너스 70% 나이스 마이너스 70% OTO 마이너스 14% 귀엽다 OTO 귀여워 고맙다 SOS에 마이너스 54% TQQ 마이너스 41% YNN에 마이너스 61% 왓따마 잣댔다 잣댔어 진짜 CBR 욕밖에 안논다 아 이게 뭐꼬 이게 내 꿈을 꾸는건가 이게 지금 내가 잠을듯했나 자 TQQ 마이너스 15% 급락이 나왔고 FNG 마이너스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SOS에 마이너스 17% 급락이 나왔고요 BULJ의 시브라를 마이너스 20% 천하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BULJ 마이너스 20% 이야 저는 BULJ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 시브라를 진짜 20만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저께 풍미유지비 30만원 썼죠 자 구글에서 제게 20만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한 결과 구글에서 제게 보너스 20만원 줬는데 그것마저 오늘 털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요가격 에스프드장에서 매수를 했죠 자 보이십니까 BULJ 때 24개 매수를 했다 쫄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20만원 구글에서 준 보너스마저 20만원으로 매수를 했다 아 이제 수중에 진짜 3천원 밖에 없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아 고촌대비 약 81% 빠졌습니다 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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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댔습니다 좋댔습니다 이야 여러분 진짜 짧댔습니다 빅테크 구글 마이크와 이제 실적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맛과 실적발표를 한답니다 자 이거 실적 발표랑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이지 봉쇄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오르되어가지고 완전히 개급력이 나왔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한강에 가야한다 지금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내복 입으십시오 지금 한강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강에 가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 자 FOS 마이너스 9% 귀엽다 진짜 고전대비 약 44% 아직 멀었습니다 더 하락을 해야합니다 TKK 마이너스 15% TKK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겁나 그랬다 자 고전대비 60%까지 빠졌다 아 여러분 아 두통이야 약 좀 주이소 약 좀 주이소 자 아스토케티슬로 우물 오케이 나이스 불알 자 CCI 우물 나이스 불알 씨브랄 진짜 답 없다 그냥 갑시다 한강에 자 FOS 20% 마이너스 워호우 자 고전대비 약 80% 빠졌습니다 와 땀아 좋다 기분 찌지진다 찌져 야 임 임 씨브라 임 다 없다 야 자 SOS 마이너스 17% 고전대비 약 72% 씨브랄 아 장난하나 아 장난하냐고 아 장난하나 자 BU 엘리트 마이너스 20% 빅테크 고전대비 82% 아 장난하나 아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BNKU 은행 관련주 국채금리 올라가고 은행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가하고 개금락이 너고있는 은행 관련주 호호우 18% 마이너스 고전대비 아 씨브라 답없다 중국 종목 마이너스 5% 귀엽다 귀여워 고전대비 약 96% 호호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96% 귀엽다 귀여워 중국 종목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맛이 갔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계좌를 보니 진짜 육물밖에 안 나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 매금액은 5,160만원 있는돈돈돈 또 매수랬는데 5,600만원 평가 매금액은 늘어나구요 원화출음 자산은 완전히 계급낙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화출자산이 2,100만원밖에 남지 않았구요 평가손율을 마이너스 59% 호호우 마이너스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평가손이 또 3,500만원이다 아 마이갓 오마이갓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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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웃고 떠들고 일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고통스럽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주식 우사에 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답입니까 여러분 하방을 하는 미국 주식 였습니다 자 지하시 밑에 심해가 있는지 알았는데 이 심해에서 매수를 했는데 심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시 땅굴 땅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우째 이런일이 있죠 내마삼에 물린다 물틀타우도 물리고 이러면 씹을 있는도 없는도 용돈을 탔는데도 탔는데 물리고 그리고 구글에서 광고수익 준다고 20만원까지 받았는데 또 샀는데 물리고 천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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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브라이 하 여러분 잣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났어요 당장 일어났어요 핸드폰 보세요 지금 일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한다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이건 정 아닙니다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닌 큰 망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세력형님 세력형님 좀 살려주이소 저 애가 6월 26일 태어납니다 좀 살려주이소 애한테 좋은 아빠 같았던 돈 부자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팀원 이준 한이라 urban